안녕하세요. 박효락국민대학교 교수입니다. 오늘은 현 정부와 좌파 인사들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류라는 것은 인간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어서 자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는 건데 고치지 않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적되는 겁니다. 우선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는 에카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섬들인데요. 그건 굉장히 외부 세계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섬에 있는 인종만 특별해서 그래서 다윈이 진화로는 거기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주로 적용되는 언어인데요. 자신들의 방식, 자신들의 표준에만 집착을 해서 대외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걸 말합니다. 이건 인간 세상에서도 자주 사용되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경우에 북한의 핵폐기에 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국제사회가 북한은 핵폐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또 우리 한국 내에서도 대부분의 지식인들, 특히 우파 지식인들은 전부 북한이 핵폐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정부와 좌파 인사들만이 핵폐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이 갈라파고스 신도롬이 아니겠습니까? 실제 갈라파고스에 사는 나름대로 고유했던 동물들은 또 식물들은 외부 종이 도입됨으로써 다 열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저는 현 정부가 자기들만의 이런 생각을 고수하다가는 결국 자기들 종말을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스토콜롬 신드롬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현 정부와 또는 좌파 인사들의 시각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스토콜롬 신드롬이라는 것은 1973년도에 스토콜롬에 있었던 실제 사건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인질비, 인질범을 오히려 옹호하게 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질범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한테 가장 나쁘게 한 사람을 옹호하고 경찰한테 인질범을 사살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현재 우리 북한이 우리한테 가장 강력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해서 뭐 때문에 개발했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와 좌파 인사들은 그 북한을 옹호하는 겁니다. 뭐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것. 북한은 뭐 수세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 우리가 대화만 잘하면 북한이 핵무기 폐기하겠다는 것. 이런 점에서 진짜 심각한 스토콜롬 신드롬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확증 편향입니다.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주 범하게 되는 오류입니다. 어떤 하나를 믿으면 그 반대되는 증거나 정보는 자꾸 도외시하고 그 사실에 맞는, 자기 믿음에 맞는 사실만 계속적으로 선호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지금 모든 증거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유독 북한이 핵폐기할 거다. 계속 그 증거만 얘기합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한 한우의 회담조차도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심각한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집단사고입니다. 이 집단사고 또한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범하고 있습니다. 응징력이 굉장히 강한 집단에 속하게 되면 개인의 생각은 말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이거는 국민들께서도 경험을 해보셔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현 정부의 나 또는 좌파 인사 중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려는 거 아닐까? 우리가 잘해준다고 해서 반드시 북한이 우리한테 잘해줄까? 이런 회의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고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따라서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한 현실과 전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게 저는 목적 전치라고 합니다. goal displacement라고 그러는데요. 목적과 수단이 있는데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걸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좀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자체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나중에는 돈 버는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현 정부도 판문점 선언할 때 이때는 진짜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서 우리 남북 간이 평화 공존하는 또 통일로 가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사라지고 그건 미국한테 막혀버리고 또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남북관계 개선이 목적이 된 겁니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 폐기하지 않는다 미국하고 대화하지 않는다 또 남한 정부를 깔보고 이렇게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남북 대화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목적과 수단이 전치된 현상이라고 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서양에서 나온 그런 오류입니다. 동양에서도 오류를 지적하는 또는 경고하는 그런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사다성어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먼저 수주 대토입니다. 수주 대토는 어느 농부가 길을 가다가 토끼가 갑자기 달려와서 나무로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일할 필요가 없겠다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면 토끼가 계속 나무에 부딪혀서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죽은 토끼를 못 줬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 그런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요행수거든요. 요행수만 기대하는 사람을 말할 때 수주 대토라고 그럽니다. 사실 천신망고 끝에 개발한 핵무기를 나만의 좋은 말로 타이른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정말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요. 현 정무나 좌파인사들은 진짜 수주 대토하는 농부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각주 구검입니다. 각주 구검 이것도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을 잃어버렸습니다. 칼이 빠지니까 그 칼이 빠진 배전에 어느 자리에 표시를 해놓고 아 이게 항구에 닿으면 이 배전 밑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무나 참 어리석은 얘기죠. 물이라는 게 상황입니다.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그 당시 있었던 고기에 집착하는 걸 말합니다. 4월 판문점 선언을 할 때 조금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을 해서 좀 핵무기도 폐기한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보이고 트럼프도 조금만 양보해주면 그냥 경제제재 해제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상황 변화를 전혀 보지 않고 아직도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고 우리가 북한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각주구검 매의 고사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심각한 게 송양지인입니다. 송나라의 양공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송나라가 그다지 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굉장히 큰 것처럼 중국 전체를 자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또 자기는 굉장히 위대한 어떤 지도자이기 때문에 비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초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밑에 참모들은 계속 초나라가 지금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때 공격하는 게 최선입니다.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송양은, 송양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초나라가 강을 다 건너서 전투 준비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그때 싸움을 붙습니다. 그래서 패배하고 맙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운전자론, 촉진자, 중재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프리카 같은 데 있으면 상당히 큰 나라일 수 있지만 불행기도 이 사강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운전자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재자, 촉진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되는 것처럼 과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미동맹을 자꾸 경시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위협을 하고 있고 미국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북한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북한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북한을 미국하고 중재한다고 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참 어쩌고리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진짜로 노출돼서 우리 국가의 존망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이해한 상황에서 대비책을 강구할 생각은 안 하고 송양공처럼 그냥 자신의 어떤 허풍만 떨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오류들은 우리 우파 인사 또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당들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각주구검도 우리도 조금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집단사고 확정편향 이것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북한이 진짜 콩으로 매줄 쓴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우파의 생각이 틀렸을 때는 국방 예산 좀 낭비하고 튼튼하게 국방을 강화하자는 거니까 또 우리 국민들 조금 힘든 데 그칩니다. 그러나 좌파나 현 정부가 잘못되면 우리 나라가 지금 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현 정부와 좌파 인사들이 진짜로 조용히 지금까지 있었던 1년 동안의 모든 일을 반성을 하면서 과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진짜 그러한 오류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해서 그들도 아마 자식과 손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손자와 자식들한테 진짜 강하면서도 번영된 나라를 물려주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